네 안녕하세요님들 오늘의 알게임은 용구 탄생의 비밀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진짜 엄청 오랜만에 하는데 요번이 이제 14회차입니다 이렇게까지 한 게임을 많이 찍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아무튼 바로 한번 해봅시다 고고고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 뒤로 방치를 안 했습니다 원래는 항상 방치를 해놨었는데 그동안의 다른 게임들을 방치를 하느라 그냥 뭐 거의 안 했다라고 보면은 되고 그래도 장비는 제일 최신 장비로 다 맞춰놨습니다 제가 저번에는 용가리 통뼈랑 기분이 좋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최신 장비였는데 그 다음 게 또 나왔어요 누가 쿠폰소리를 내었는가 이거랑 과금수저라고 장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뭐 아무튼 랭킹이 또 그 사이에 당연하다시피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120등이야 120등 그동안에 이제 또 업데이트가 조금 많이 됐는데 뭐가 달라졌나 한번 봅시다 우선은 이번에 특산유물이라고 또 새로 나왔어요 특산유물은 뭐냐면은 나주 용꼬리 곰탕 등초운동 용가리 통뼈찜 뭐 장충동 용족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팻던전 짝수층에서 파밍할 수 있다고 하네요 뭐 이것들이 있으면 이제 을룡타 공격력 증가 아수라발발타 뭐 일반 몹 체력 감소 보스몹 체력 감소 뭐 등등등등등등 자 그리고 이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11만원짜리 다이아가 원래는 2만개였는데 3만개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구입을 해왔던 다이아들이 그대로 다 보상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이아가 무려 147만개나 있습니다 진짜 엄청 많은데 오늘은 이거를 전부 다 특산유물에 뽑을 예정이고 하지만 이것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55만원을 지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가 이제 VIP 보상을 딱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양이죠 바로 갑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해 11만원짜리 다이아 5번 구입을 했습니다 요것으로 갖다가 VIP 보상까지 요렇게 싹 다 받아버리고 다이아가 15만개가 요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100만개나 있어서 그러지 뭐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짱겜포가 조금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게 짱겜포 시즌2라고 합니다 원래는 개꿀이랑 이 랜덤 상자가 안 나왔었는데 이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짱겜포 자동 버튼이 또 새로 생겨갖고 살짝 편해졌습니다 한 번 써볼게요 요렇게 키고 시작을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시작이 자동으로 계속 된다고 합니다 오 괜찮네 지금 짱겜포 코인이 많으니까 싹 다 돌려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다쌓고 유물 강화하자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펫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싹 다 그냥 강화 요렇게 해주고 이게 제가 듣기로는 펫 맥스깡이 또 풀렸다고 하는데 맥스치가 1억깡이래요 나는 이제 450만깡인데 이거 1억깡을 언제 찍고 있냐 아잇 뭐 아무튼 자 뽑기를 한 번 해봅시다 상당히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산 유물 뽑기로 가자 55회가 있어야 하자 와 이거는 무슨 장비 뽑기처럼 해놨네 아마 지금 이 반짝거리는 것들이 좋은 것이겠죠 요런 식으로 막 반짝거리면서 나오네요 아주 좋아요 지금 다이아가 상당히 많으니까 꽤 많이 뽑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빠르게 뽑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다 뽑았고 야 그 많던 다이아를 다 써버렸어요 업적 보상도 엄청나게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야 다이아가 금방 또 만개가 채워졌어요 이거 한 번 더 뽑을 수 있겠구만 아아 이거지 이거지 한 번 더 뽑아보자고 으야아 자 그러면은 유물을 한 번 업그레이드를 해봅시다 저의 데미지가 지금 790통이에요 제일 세게 때릴 수 있는 게 으야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보면은 상당히 강해질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보이시나요 이 특산 유물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숫자만큼 그대로 다 합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100%야 이거는 진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친 공격력 증가 이거는 뭐 솔직히 의미가 딱히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좋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닌가 근데 지금 보면은 여친 데미지가 4,100 맞나 이거 4,000배야? 아니지? 6배지? 4,000배가 아니고 아닌가? 헷갈리네 6배 맞지? 어 그래 보스 사냥 시간 증가 어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야 플러스 10초 용자 골드 획득량 뭐 골드 획득량은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 근데 이거 확률 100%로 해놓은 거는 진짜 좋은 것 같다 진짜로 원래 유물 강화할 때는 막 확률이 30%라서 진짜 별로였는데 어 이거 너무 마음에 드네요 팽성 용사심이 일반 골드 획득량 증가?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안동 찜용 보스몹 체력 감소 와... 이거 진짜 대박이야 에이... 보스몹 체력 감소가 99.75% 잠깐만 이거 오늘 다 깨는 거 아니야? 아니 아직 몰라 기대하지마 괜히 또 희망 갖지마 자 일반 몹 체력 감소 와 일반 몹 체력 감소가 99.75% 등촌동 용가리 통 뼈찜 아수라 발발타 공격력 증가가 20배 늘어났습니다 이제 한 대 때릴 때마다 1리씩 떠요 데미지 을룡타 공격력 증가는 20배 됐고요 을룡타가 이제 57통씩 듭니다 와 이거 엄청 세일 것 같은데 과연... 어? 어 근데 한방이 아니네? 잠깐만 지금 맨 마지막 스테이지가 랭킹을 보면은 어 지금 많은 분들이 320에서 멈췄거든요 아마 320이 마지막 인가봐요 아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마지막 못 갈 것 같은데 이 정도 해도? 우선은 꿀단전 들어가서 득템 한번 요렇게 해주고 액세서리 뭐 레벨업 할 거 있나? 그냥 대충 레벨업 해줘야겠다 오케이 레벨업 다 했고 여기서 뭐 더 강해질 거 있나? 잠깐만 이거 유물 보상 받으면은 잠깐만 에이... 다이아가 무슨 지금 와 5만 개 생겼습니다 또 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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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다 뽑아 그냥 오케이 다 쌓고 업그레이드 요렇게 해주고 이제 진짜 끝이다 이대로 스테이지 진행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가자 보스! 와 당연하지 어 당연하지 무조건 한방이지 자 어디까지 올라가나 한번 보자고 뭐 솔직히 마지막은 기대도 안 해 300스테이지만 한번 넘어보자 지금 255단계인데 어 스테이지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그리고 아스라 발발타 데미지가 35리 상당히 셉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계속 한방으로 잡고 있고 어 뭐야 내 인생이 비극일 줄 알았는데 코미디였어 어 상자 자 에피소드 14로 넘어왔습니다 와 여기는 뭐 안개가 꼈어 요 목성입니다 이제 바로다가 한방 바로다가 한방 와 계속 한방입니다 자 목성 스테이지 끝났고요 에피소드 15 와 이제부터 한방이 아닙니다 293단계부터 한방컷이 안나요 근데 너무 쉬워요 아직까지도 아 이거 대박인데 아니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진짜 다 깨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랭킹도 어느새 43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오 아 수방 아 세방컷인데 지금 보스 시간도 늘어났기 때문에 시간도 너무 넉넉하고 와 이거 안 깨겠는데 진짜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고 울룡타로는 때리나 만하네 데미지가 들어가는 둥 많은 둥이네 아 근데 이제부터 살짝 빡세지는 느낌이 좀 있기도 하고 자 사이렌이라는 요소까지 왔는데 아 쉽지 않지만은 깰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은 울룡타가 잘 타야죠 울룡타가 아니고 이거 아수라 발발 다 자 사망 깔아치 자 돕겠습니다 에피소드 16까지 왔어요 고민은 출고만 늦을 뿐 아 이거 난이도 갑자기 왜 일어나요 몇 스테이지인가요 여기는 설마 못 잡아 아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잡긴 잡았다 오케이 잡았고 302단계 와 아 이제부터 안 죽는다 야 이 정도 했으면 끝까지 다 깨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부족해? 지금 다이아를 몇 개를 갈아 넣었는데 끝까지는 못 깨겠네요 아 아깝다 여기서 막히나요 아 아수라 발발타가 100%면은 무조건 깨긴 할텐데 이 정도면은 아 제발 한 대만 더 때려 어? 아 강화 한번 해보자 아수라 발발타 32%로 올렸어요 과연 깰 수가 있을 것인지 힘내라 못 깨고 지금 랭킹 한번 볼까 21등 아니 320 스테이지 어떻게 갔냐 랭킹 15등이랑 16등이랑 차이가 왜 이렇게 심하죠? 아 근데 이거 잘만 하면은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계속해서 한번 도전은 해볼게요 아 울룡타 끄고 해야겠다 이게 울룡타를 끄는 게 확실히 더 잘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깰지도 몰라요 잘하면은 아 제발 요번에 느낌 좋은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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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잘 터져라 제발 얼마 안 남았잖아 얼마 안 남았잖아 얼마 안 남았잖아 깼어요 하하하하 이 다운큰 절대 못 깨 진짜 이건 절대 안돼 와 갠신이 깨긴 깼습니다 아이고야 힘든 거 여친 공격력이 세려나 여친으로 한번 잡아볼까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은데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돈 많으니까 잠깐만 지금 여친이 때리면은 데미지가 아 별로구나 쓸모가 없군 저의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304단계 오랜만에 들어왔으니까 꿀던전 한번 돌아볼까 지금 상태면은 아 맞다 잠깐만 하기 전에 그거 한번 해야지 아까 스테이지를 깨면서 상자를 얻었는데 상자 한번 까줘야죠 30개 있네 뭐 좋은 거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다 까볼게요 역시나 다 꾸진 거 자 꿀던전 한번 돌아 봅시다 저번에 89층에서 막혔었네요 과감하게 100층 도전부터 갑니다 자 과연 깰 수가 있을 것인지 100층입니다 와 야 이거 뭐야 이거 아스라발바타 대박이다 너무 센 거 아니야? 확실히 세지긴 했다 이거 진짜 잠깐만 그러면은 한 110층? 와 뭐야 에? 아니 왜 이렇게 잘 잡아? 아니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도대체 120층 가면 가볼까? 자 120층입니다 과연 아 여기는 아니지 뭐야 잡는 거야 못 잡는 거야 잡는 거죠? 와 여기가 이제 조금 힘들긴 한데 깨긴 깼습니다 이 정도면은 와 대박이다 새우 몇 마리 주나? 1조 마리 와 121층은 되려나? 여기서부터는 그냥 안되네 이건 못 깼다 아닌가 깼나? 아 못 깼어요 자 이번 판에 유저분들 버스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랜만에 방을 만들었는데도 다들 들어와 주시네요 랭킹 9등분이 들어왔네 이거 뭐 시작부터 깨지는 거 아니야?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와 와 이게 뭐야 나랑 데미지 10배 차이나 그냥 깼네요 층수 한번 올려보자 한 130층 되려나? 왠지 될 것 같아 저분은 고수니까 자 갑시다 과연 될 것인지 130층입니다 어? 아 이분도 여기는 조금 힘드네요 아닌가 깼나? 깼나? 내가 보조디를 많이 넣어줘야 돼 힘내라 5초 남았어 얘들아 힘내 못 깼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모든 랭커 다 모아서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아 이 랭커분들도 말씀을 하시네 절대 안 돼요 유유 그러면은 낮추자 너무 욕심부렸다 126층으로 하래요 자 가자 과연 될 것인지 되겠지? 방금도 거의 많이 부셨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될 리가 없다 어 이것도 조금 힘들기는 한데 뭐야 못 깨? 어 100호 나왔다 이건 무조건 깨야 되는데 제발 와 깼어요 100호 132마리 이가가 등 아주 좋아요 아 랭커분이 있으니까 좋구만 이번에는 짱겜포우 단지 이번에는 골드 단지 새우 와 2조마리 건드렛 만드레건 뭐야 10마리 뭔데 이게 뭇 아니 왜 10마리를 주고 있어 100호는 백 몇 마리 줘놓고서는 이 버그다 버그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17 아니 잠깐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보스 체력 감소를 99.75%나 했는데 못 잡고 있으면은 보스 체력이 도대체 얼마나 된다는 거야 이거는? 말이 되나 이게? 고작 0.3%를 못 잡고 있어가지고 못 깨고 있다고? 와 문 체력이 얼마나 많으면은 뭐 아무튼 오랜만에 들어와서 랭커 찍었습니다 아닌가 이걸 랭커라고 해야 되나 21등인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아 난 당연히 320스테이지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걸 못 가네 지금 목성에 왔는데 목성 다음께? 아 없구나 마지막으로 도전이나 한번 해볼까 자 과연 보스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인지 말미절 아 이거 지금 아수라발발타가 잠깐만 뭐야 지금 어 자 과연 어 이거 뭐 될듯 말듯하냐 이거는 못 깨겠지?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수라발발타가 확률이 100%였어도 못 깼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안된다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용구 탄생의 비밀 14화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요번에 나온 특산 유물은 상당히 좋네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용구 탄생의 비밀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